...안전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장관께서는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이 신속성을 우선한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교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원고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고본에 있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폭 빠지거나 수정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워크북은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엉터리로 진실이 아닌 것을 서술하는 이런 사람이 집필한 역사교과서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아직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국정이라는 발행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거는... 감사합니다.